트로트기의 아이돌이 장인경 씨이고 요즘 댄스 아이돌이 앵콜로 있고 우리 승호 씨는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이돌 가수인데 탱탱하수 좋아하냐? 당연하죠. 저희가 아이돌 가수고 저희가 항상 댄스곡만 하고 있는데 저희도 트로트하면 장윤준 누나 곡을 어렸을 때부터 항상 좋아하고 그리고 너무 대단했던 게 저희도 이렇게 무대를 많이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든 장윤준 선배님이 꼭 계세요.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어머나? 너도 올래? 올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올래요. 저는 좀 생각을 바꿨어요. 목소리랑 창법도 창법인데 마이크 창법 그래서 약간 불 조절이나 되는 분이 굉장히 무난 것 같고요. 멤버들을 너무 정확하게 소리랑 창법만 힘내되시는 분들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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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